제가 부산 행사 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우리 후배 가수입니다. 경치도 크고 아주 사업도 잘하고 인정이 많고 아이고 내가 정보를 할 때 내 또 KTX 통까지 끊어져가지고 아유 마음에 딱 띄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박수 소리 내가 잊어버렸습니다. 자 참가하지만 경치 좋은 사람이 민영자 가수 이윤 씨 모든 무대 소개 드리겠습니다. 자 참가하지만 경영하지 마 자 참가하지만 경영하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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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영하지 마세요. 자 참가하지만 경영하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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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괜찮은데요?